내가 얘기하는데 카정하지마 카정하지마? 어 블루.. 레드일때 블루쪽 카정하지마 그러면 블루일때만 레드카정해? 응 핑하꼬꼬 알았어 나는 레드일때 블루쪽 카정안해 어.. 아..그래? 그.. 진작에 얘기해줘야지 내가 당황했잖아 나는 그걸 가르쳐준던데 네가 레드일때만 먹는거 아니야? 먹어서 막 개이득봤다며 어! 개이득봤지 나 캐리한거 봤잖아 아까 그래서 마이한테 죽고 뺏기고 다했잖아 그니까 하.. 내가 마이 심기를 건드렸어 블루일때만 레드쪽에 그쪽 정레드에다 핑하꼬꼬 그 카정만해 그러면 거기에다가 씨야먹는 것도 이득보니까 응 알았어 아..그래서 추천을 억수로 받아서 273개야? 아직도 똑같은데? 추천 억수로 안받았는데요 아이 사람들이 시청자 수가 없어 아니.. 어쨌든 시청자 수만큼은 있어야지 어?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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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쭉쭉 쭉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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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할까? 아니.. 잠깐만 종료 눌렀어야 되는거 아니냐? 네.. 종료하고 같이 눌렀어 응 같이 눌렀어 눌렀어 네.. 서방 디오 네.. 다음이야 아.. 듀오 할까? 아.. 이제 나갔으니까 다 잘할 거예요 옆에서 자꾸 몰아가니까 못하겠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쵸? 그쵸? 아.. 이번엔 뭐 나올까? 아.. 미드 갔으면 좋겠어요 미드 한번 어제 미드 연습했는데 한 게임이지만 미르.. 아니 미르가나가 아니고 모르가나 버리고 다른 챔프로 미르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와.. 그래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쵸? 어? 어떻게 알았지? 미드.. 미드.. 말자요? 하지 말자 막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롤루아를 나가겠습니까 우리 회사 대표 방송을 티모 해볼까요? 티모 해볼까요? 티모? 딩거? 제가 하루에 한 챔프씩 연습 한 번 연습이라기보다 한 번씩 해보려고요 미드 티모 안 돼요? 딩거가 잘 먹어요?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요 미드면 미드면 이모가 여자가 하기 쉬워요?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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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스는 어제 제가 해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딩거는 이제 방송 말고 제가 혼자 연습해볼 때 한번 해볼게요 직스 괜찮죠? 직스 괜찮은 것 같더라구요 궁도 멀리서 쏘고 그러니까 가까이 안가면 저한테는 모든 게 다 난이도가 높아요 제가 뭘 잘 쓸 거라는 기대는 마세요 어차피 못해 근데 다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몇 판 해본 거 하는 거지 어 그러네 아 밴을 했구나 티모를 직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홀스는 제가 하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면 일단 혼자 저기 솔랭을 돌리고 오겠다고 한 판 르블랑이요? 달리오? 다리우스? 여기 뭔가 와 저기 꽃바티네 꽃바티 여자 넷에 남자나네 다리우스 남자네 다리우스 남자네 잔나 잔나가 서폿 아니에요? 아 저거는 원딜 챔 아닌가? 이거? 칼리스타? 그 직스 눈꽃 그거 왜 안 파는 거예요? 난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직스 처음에 해본 건데 그게 안 팔아서 할 수 없이 이거 수영장 샀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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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판이 위험해 모든 판이 아 크리스마스 때만 팔아요? 겨울에만? 겨울에 사야되겠네 모르가나가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모르가나 버리기로 했어요 녹화 눌렀어요 상대 정글이 전멸이 없다고요? 상대 정글을 다리우스 다리우스가 정글이에요? 다리우스 원래 정글에요? 피오라 피오라가 정글하는구나 이거는 근데 사실 추천템 가는데 이거 핵심템 가면 돼요? 야바돈 이거 이거 가면 돼요? 모렐로 노미콘? 모렐로랑 루덴? 음 오케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의 간성을 들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바보 같다 모렐로 모렐로 처음 뻗는 게 BBS 자 그럼 미드 누구죠? 아 얘 왜 왜 서포즈 왜 여기가 있어? 여기! 고건 우리 둘 다 택 levar 나 해결 내가 잡았어 미드럭스 인가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모랜 모랜 얘 왜저래 젤칼리 왜저래 어? 럭스가 나보다 상태가 심할 것 같은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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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혈압 으흐흐흐 독탄과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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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Mm 으 저의 게임을 보지 못하겠다며 스스로 정화하기 위해 혼자 쏠림을 돌리고 있어요. ㄴㄹㄵㄱ 2000원을 통해 9백 됐으니까 아까 그거 집에 가서 템을 하나 사오고 복귀를 하고 복귀를 하고 복귀를 하고 복귀를 하고 왜이렇게 느려 내 위치로 지을땐 이곳에 숨겨앉아 내 위치로 지을땐 내 위치로 지을땐 아 그렇지 아 다음 템을 얼마에 사야 되는지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벗네요 다음에는 얼마짜리 얼마가 있어야 되지 안 돼 900원 900원이요? 아 900원 되면 갈게요 그럼 아 이제 갈 집에 갔는데 어 안 갔네 저희가 3명인 것처럼 오예 오예 아이고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애쉬 엄청 잘한다 그죠 어 애쉬 엄청 잘한다 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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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아 에이 아 어 아 아 뱃뱃뱃뱃 어? 누가 쳐 coasteree tätä 아이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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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 왜 골팩! 골팩 왜 그냥 내려오지? 골팩 그냥 내려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애신 잘하네 흑여 완전 버스 탔네 이번파는 50 BBQ 골팩 ahahaha 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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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니? 이거 완전 안전하거든! 아군이 다녔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덴. 핑화 하나. 록스가 안하나? 괜찮죠? 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간다고 간다고.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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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에이 아 틴 날아버텐데 왜 여기는 왜일지 골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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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로 가요 성배 성배는 뭐지 어우 피어라 아 아이 아 오 으 음 으 럭스 잡자 럭스 안 sten 럭스 잡자 み 럭스 잡자 럭스 잡자 너의 성격이 있을까? 도 T.O.C. 도 T.O.C. 도 T.O.C. 도 T.O.C. 저게까지 저렇게 혼자 가면 되나? 아! 히힛 허어 힘들다 힘들어 집에가서 템을 사와야 되겠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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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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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godt 히힛 히힛 히또 히힛 신발을 사고 신발 공ug coordinator 어? W 쓰는거요? W 쓰는거 어떻게 해지는지 잘 몰라요 코스 지금 혼자 설렘하고 있대요 쟤가 답답하다 오 기묘하게 이기죠 이길 바가 뜨거죠 내 답을 다하게 하십니다 내 답을 다하게 하십니다 집을 오 오 오 큰 날 뻔 있어 집을 갔다가 블루를 벗고 블루를 벗고 블루를 벗고 블루를 벗고 안죽어갔다 그저 블루 블루를 벗고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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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헥!! 미자 gardens해었 아아 아구어어!!!! 와 되게 엄청 세네 와 신발은 이거 그냥 사야되는거 맞죠? 근데 잭스도 그렇게 별로 잘하는거 같지 않는데 왜 자꾸 그러지? 잭스 잘하는건가? 잭스 잘하는건가? 잭스 잘하는건가? 잭스 잘하는건가? 잭스 잘하는건 잭스 잘하는건 Cobble 우웅 깔끔сте 애쉬가 잘하나 보네 잭스 worsh자 размер 궁 괜찮았던거 같은데 W를 발밑에서 욕먹으러 갈까? 도망간다! 아멘 침칫 폭탄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려주러 간거죠? 죽으러 간게 아니고 이거? 뭐지? 일요일 업로드 나 주려고? 오오? 뭐야? 뭐야 V 나 준다 듣니 its but we'll be able to situ. 나 눌린 거야? 알riv 인 р Gue good 와아아아아아악 와아 나 놀렸네 이거 라바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остр렛 이놈이라니.. ужас 보네르 아싸 오우 뭐 궁 다 썼지만 일단 잡았으니 아 어 아 아 와 여기 안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아 빠져야겠다 그죠? 아 얼른 튀자 어? 그럼 얘네 바로 갈거 같은데 W를 나한테도 써요? 아아 튕겨갖고 내가 사는구나 어? 맞아요? 아아 내 발 아래 아아 어이구 이렇게 노란 팔고 그 다음에 나한테? 알았어 간다고 간다고 응 우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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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렸네 어 우어쓰 으어쓰 아 나갔는지를 못봤어요 아 진짜 뒤에 쌓인다 그랬는데 요거 이러면은 합류하면 되죠 그죠 여기로 합류해 2 1 땡 에이 1 2 3 4 5 5 5 5 5 아이고야 아이고 아우 WW 했는데 내 발 아래다가 아잇 크으으 아우 애쉬가 잘한다 그죠 아 아 애쉬 잘하네 애쉬 그래도 모르가나 보단 낫지않아요 오우 오우 와우 저게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모르가나보다 나으니까 이제 저기를 좀 연습해보는걸로 그죠? 훨씬 낫죠? 샘플을 찾았으니까 반응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지요? 아직도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기로 가자 따라가줄게 따라가줄게 아군이 버렸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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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죽을 줄 몰랐네 잭스가 니 죽을 줄 몰랐지 살려주러 간거지 이걸 사면 이제 안 죽겠네 애쉬가 어째 죽이잖아 애쉬는 브론조가 아닌 것 같애요 그쵸 오사람까지 보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랜 머스타를 영원히 일어납니다 적으로 이이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된란라 파ifall 안 돼 안 돼 아 지냈어 동대가 안고 가요 안 가요? 아 괜찮았다 그죠 와 와 와 더블킬 와 궁 괜찮았죠? 오오 어? 큰 그림 그렸어 그죠? 빅피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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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재밌다 자 2차전 업체기어 파워가 됐습니다. 2차전 업체기로 파워가 됐습니다. 먼저 조작하자!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어! 문 выпusy 오오오오오 집으로 갔다가 마지막 템을 사고 오오오오옹 괜찮죠wh 집에 가서 공허 사고 또 뭐가 사지 이런거 사요? 사주 어? 베인씨가 없는데요? 심연의 홀? 심연의 홀 이거 여기를 가서 오 아 존야 어 존야 지금은 너무 유리하니까 존야 안타게 돼 이때까지 뜨기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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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화장실 가고싶은데 이거 빨리하고 빨리 화장실 갔다야되겠다 화장실 갔다와서 큐 돌리면 안될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시는 동안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화장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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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그 당황 걸리면 어떡해 얼른 갔다와야지 으으으으으으으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한시에 룰로와라서 지금 50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일단 돌리고 챔프 딱 하고 얼른 아 제발 1픽이나 2픽 되어야지 되는데 아 홀스야 큐 좀 잡아주면 안되겠니 우리 직원 아직 안나왔을거에요 우리 직원 아직 안나왔을거에요 대리큐는 괜찮죠 대리큐 정도까지는 괜찮죠 홀스야 안보니 아 마누라 방송을 안보네 안보네 홀스야 아 죽었으면 와서 대리큐 좀 왜요 왜요 홀스를 홀스야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왜 안돼요 젝스 정글중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서방 서방 아 아 게임중이네 안되겠어요 쌓으면 안되니까 일단 빨리 갔다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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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큐브 잡아주는 이거는 업무죠 업무 근데 아직 우리가 업무 시간이 안 됐으니까 안 돼 아 어떡해 직스 괜찮지 않아요? 직스 여러분 제가 모르가나를 버린 이유를 아시겠죠 아 직스 그러니까 모르가나는 아까 모렐로 그거를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가는 거였더라 아 이거 롤로화전에 끝나야 되는데 W를 한 번 그러니까 W를 두 번 연속해서 누르면 나한테 쓰면은 내가 도망갈 때 뻥튀기 되는 거고 상대방한테 쓰면은 그 럭스 그거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점수 올랐죠 아까 20점 올랐나? 22점 네 홀스형의 사장이에요 브론즈 5에서는 못할 챔피언이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것만 찾으면 돼 상성이고 뭐 조합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브론즈 5에서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원이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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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돌림이 사장님이시지 우리 헬린저의 티몬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 정글은 한 라인만 쭉쭉 커도 정글하고 한 라인하고 딱 밀고 나가면은 어떻게 운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칼바람은 못하겠어요 칼바람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롤러와 전에 만약에 안 끝나면 제 거는 뭐 롤러와는 시간대로 하니까 제 거는 보다가 제가 어떻게든 롤러와 전에 롤러와 전에 칼같이 빛돌이요 빛돌 요즘 뭐하냐고요 빛돌 어제도 방송했잖아요 브론즈 5가 이렇게 없나 제가 기가 막히게 5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차 아직 안 나왔어요 빛돌 연습했잖아요 지금 직스 연습했잖아요 워익도 해봤고 아직 안 샀어요 차는 알아보고 있어요 꼭 샀나? 계약서를 썼는지는 모르겠네 흉기차 아직 계약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다고 했는데 아 맞다 말일 전에 사야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오늘 한시 롤러와니까 이미 계약했나? 계약했는지 못 물어봤네 서폿은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챔프를 제가 서폿 챔프를 근데 서폿보다 정글이나 미드가 더 낫지 않아요? 아 정글 됐네 워익이 워익이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강파 그 다음에 자 블리츠 밴을 하고 이거 내려야 되겠다 아이고 어 어 어 어 어